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유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있는 여하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혀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난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그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사람들이 캥거루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했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적인 에피소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비밀의 원리를 푸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이것도 굉장히 큰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으로 라는 말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주의 생성원리 또 우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슨 로고스적인 오묘함과 신비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인격적인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힘과 구원의 힘 그리고 완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힘이 우주와 생명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 사실 속에는 어떤 창조적인 힘도 또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힘도 구원하는 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비밀적인 핵심 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노후대책보다도 또 우리들의 삶의 먹거리보다도 또 삶을 어떻게 소위를 할 것이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근심없고 또 걱정 없는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키는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해 아래 보니까 새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저장해놓고 덜 저장해놓고 더 많이 먹고 덜 먹고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누구는 그걸 배부른 소리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거기에서 결론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할 때이든지 병 들었을 때이든지 분명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양식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진부하게 들리지 않게 되기를 추간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 몇 조각만 또 못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비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의거에서 사는 사람은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뻔할 번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전부 다 물질적인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들이 교회 와서 얘기를 들으면 다 물질적인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정신과 그리고 이상이 사라지면 전부 다 물질적인 이전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 나눠 먹기 그래서 서로서로 이전 투구를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자기 몫을 이 파일을 누가 더 가져갈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 정쟁과 이전 투구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거룩한 이상이 나오고 아름다운 희생정신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됨의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창조의 정신을 배우고 다시 그들이 다음 세대를 깨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낙도로 또 빈 곳으로 찾아가고 의사들은 무의촌을 찾고 그리고 목회자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여행을 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꽃들에게 희망을 해 나오는 이야기처럼 애벌레들이 그냥 나무 둥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 주위에 실을 감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두워지고 그 진공의 질식 상태에서 허물을 벗고 새로운 세계를 나는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우하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있기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상이 인수분해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육체됨 나이가 들면 그런 육체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성은 약해지고 육체적인 것이 강해지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고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영성은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비밀이 없어지고 비밀이 없는 인생은 추합니다 현실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생각들은요 보기에 추해요 아이들은 약간 몽상에 가깝지만 그래도 순수한 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그쪽으로 바쳐야 되겠다 할 때 아이들은 순수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숙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실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실험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추구합니다 예수도 믿어보고 뭐도 해보고 헌신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더라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추해진 것입니다 0에서 시작해서 6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보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린 양의 신비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사모하고 그 비밀이 정말로 그러한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확인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이 참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했음을 끝까지 입증하는 실험의 여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그런 실험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성도는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목회자는 먼저 믿었던 빛나던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 모델이 되었던 헌신자된 성도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다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추한 육의 모습이 남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 앞에 서야 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계속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만나는 물질적으로 본다면 광야에서 먹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거리를 공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아침 잘 안 드시죠? 저도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점심? 점심은 오늘 꼭 드실 거예요? 점심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 김에 빵을 사다 놓고 점심에 빵을 꼭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해도 빵을 사놓은 게 있고 어떻게인가 먹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빵을 먹었어요 엄청 감사하세요? 진짜로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남은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감기해가지고 눈물 젖은 빵을 독일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내가 너무 감사해요 여보 왜 그래요? 아니 감사해서 그래요 뭐가? 아니 빵을 먹으니까 감사해요 그런 분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동 많은 동 하고 전화해서 어? 참 당신 점심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기는 때웠지 뭘로 때웠어? 아 몰라겠어 그냥 남은 빵 먹었어 눈물 좀 흘렸겠네? 웃기고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질로 치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감정이입 해보자고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왜? 인생이 왜 이따위인 거야? 왜 우리만 이런 거야? 불이한 놈은 잘 되고 바라오는 지금도 우리 보내놓고 궁궐에서 호의호식 못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나간 다음에 애국은요 국력이 완전히 쇠퇴했어요 그렇죠? 노동력 200만이 빠져나가고 그들이 뭘 가지고 삽니까? 요즘 한국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난리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성 한 사람이 출산한 게 0.8명이래요 0.8명 그래서 2100년에 가면 젊은이들 비율이 몇 프로? 7%?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보다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디아스포라는 열심히 자녀를 낳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아이만 낳으면 우리 여성들에게 그냥 인생의 의무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200만이 됐잖아요 그 노동력과 그 경제력이 엄청나요 엄청난데 그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물질적으로 보는 것에 어느새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세상을 보는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면요 정말 천하 없는 정승판서도 전부 다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마음 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 외에는 남은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관념적인 사고예요 관념적인 사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뜨거웠던 사람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되는지 그게 보니까 신학을 뜨거운 신학을 신학교 가가지고 관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일은요 광야 신학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찬양하고 연주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때도 가슴이 뜨거워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그거를 예배학을 찬양학을 배우게 되면 이게 관념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에서 예전에서 찬양과 성가대의 역할은 뭐죠? 신학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관념화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이게 생각의 놀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세 때가 왜 콘스탄틴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온 세상에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한 사명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중세 때가 가장 암흑의 시대였잖아요 가장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교육 수준 가장 낮고 가장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배드린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고요 교회가 라틴어로 싸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교해도 어렵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 얘기에는 진짜 은혜 받고 싶은데 그 말씀의 비밀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제가 세상 얘기를 가지고 세상 얘기 쭉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잘 모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초대되어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으러 갈까? 그것을 늘 기도하고 너심 처사하는 게 복음 설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열대 과일을 맛있게 먹는 법 비밀이 있거든요 커피 드립을 잘 내리는 법 비밀이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든가 대충 하면 돼요가 아니에요 분명히 비밀이 있어요 삼겹살 안 타게 굽는 법 이것도 비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중세 때는 사제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어요 교회는 있었지만 미사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관념화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신학은요 지금 봐도 이해가 전혀 안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 안셀모스 교부들의 신학을 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연구해서 중세 교부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신학 가거든 절대로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총체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글쎄요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하다가 망해버려요 뭐 어거스틴의 삼위일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연구하다가 완전히 확 망해버려요 인생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의대 가면 그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치료에 획기적인 개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하지 연구를 위한 연구를 누가 하나요? 그렇죠? 누가 거기서 인생을 다 보내놔요? 그럴 일은 없죠 중세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관념화되면요 정말 좋은 핑곗거리가 됩니다 좋은 핑곗거리가 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때 자꾸 신학을 해요 선교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선교신학 그래서 자꾸 논문을 써요 그거 가지고는요 강아지 한마디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 그 길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 저도 심심한데 신학이나 해볼까요?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학이라는 필요학을 빨리 넘어야 돼 신학교에 제자 훈련을 꼭 넣어야 된다 보금에 대한 실전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연사는 주장하고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길을 잃어버리고 왜 이것을 하는지 몰랐어요 왜? 왜? 이게 첨단 IT도 아니고 무슨 새로운 철학도 아니고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야 내려온 거야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요 신학책이 한국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런 개몽적인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쪽에는 성령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교회가 갱신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된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책을 많이 번역했어요 한국기독교사회, 그 다음에 한국신학연구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칼라노 익명의 신 그런 거 번역하고요 전재론적 깊이 속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학과목 얘기예요 그리고 해결 철학과 그 다음에 무슨 기독교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앞으로 한 10년 연구해도 몰라요 그건 정말로 그냥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공부하신 분들이 부모님이 얘기했다가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왜 길을 잃는지를 몰랐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건 도피로예요 도피로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부르신 받고 그 중에는 정말 은혜 받지 않았으면 어중이 떠중인 사람도 많고 다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 신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신학 얘기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딱한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한국이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면서 신학책을 더 이상 안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 청년들도 다 신학책을 봤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학 청년부터 무슨 폴틸리, 무슨 신학책 존재의 용기, 믿음은 용기이다 이런 관념적인 이야기들 하면서 청년대학부 시절을 보내면서 믿음은 하나도 없고 속은 텅 비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고 또 예배가 들어오고 무슨 힐성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와 찬양과 임재와 그런 임재의 경험 쪽으로 열리면서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서게 되니까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박해지고 사상의 깊이가 약해지고 그들이 감정적이 되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열리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책이 안 팔리고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기독교에서의 한국 신학책이 거의 망할 지경이에요 신학책 한 권도 안 팔려요 교수들도 안 사요 목사님들도 안 삽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오랜만에 가서 신학책은 뭐가 있나 했더니 뭐 그런 거를 또 소신을 가지고 내는 분들이 좀 있대요 번역도 엉망이고요 무슨 말인지도 정말 저도 신학을 몇십 년을 기웃거린 사람이지만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걸 아직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되면 그것처럼 좋은 핑계와 구실이 없어요 관념화된다는 것은 뭐 교회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말과 같아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둥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학교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듭나게 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와서 의자 날르세요 이름표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공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딜리버리 할 것인가 애들하고 하고 그리고 손 앉아 기도해 주고 그러지 무슨 거듭나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관념화된 생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휴지통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 근로자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될 적에 주님의 나라가 선뜻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념으로 엑소더스라는 관념을 심어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애급당에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끊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왁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눈으로 눈으로 보고 그 가운데 참회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꽃길만 걷는 꽃길만 걸으세요 저는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너무 꽃길만 걸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성들에게는 또 갱년기에 아주 길고 긴 터널을 또 지나야 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알지 못할 길들을 가는 그들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남은 인생에 또다시 이제 후반전에 이것이 허무한 시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말 엎드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꽃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로 세상을 보는 방식에 완전히 내가 거기에 빠져버렸거나 아니면 저포도는 시다 관념화된 신앙 속에 있거나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좋으면 그것을 또 나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조금 싫으면 싫은 쪽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삶의 중심에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신앙은요 허구해요 정말로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과제를 주셨고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미장을 하는 분들을 보면 비밀이 있다 그랬죠 이케아 가구를 조립해보세요 문이 삐걱거리지 않게 잘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요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구를 만들 때는 그리고 그 조립식 가구에는 그 비밀을 공개해버렸어요 내가 따라하다 보면 아하 이렇게 하니까 문이 이렇게 잘 열리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미장을 하는 분들은 도배를 하는데도 비밀이 있잖아요 풀을 발라서 해보니까 다 울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데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도제는 그래서 장인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아하 페인트칠을 하는데 비밀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넘을 수 없었던 DNA적인 비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 완결시켜가지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 너희는 받아 인자야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아멘하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멘하라는 말을 이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있을 때 정말 증오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러려고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이 아무 얘기나 갖다가 들이대다가 믿습니까? 아멘하십시오 그러니까 노면 내 온몸을 들어 나는 거부할 거라고 나의 지성과 나의 삶의 온 존재를 가지고 나는 거부할 거야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판단될 때까지 나는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 비밀 앞에서는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모르겠지만 네가 모르겠지만 네가 모르겠지만 엄마를 믿어줘 나는 네 인생을 걱정하고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야속하겠지만 제발 엄마를 믿어줘 한번 믿어줘 믿어줘 그렇게 얘기를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엄마 울지마 믿을게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그런데 알겠다고 그리고 박차고 나가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럴 때 아멘하고 순정했던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더라 해요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돌아버린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은 순간 어찌 된 일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기이한 일을 보고 가슴 속에 새겨 놓았더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그들이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등불은 등경 위에 놓이고 산위의 동네에는 불을 밝히고 그리고 길을 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육신에 대해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두려움들이 우울증이 무슨 공황장애가 신경 쇄약이 정신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들어오고 또 육신적인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삶의 시간의 무게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만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는 내일 주일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는 양식이에요 이것을 물질로 본다면 너무 하자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됐는데 말을 못했어요 정말 맛없을 것 같은데 할 말 했는데 왜 이것과 불신앙이 될까 저도 욕먹을까 봐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점심 빵 먹으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빵으로 때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나러 때우고 이것을 엄청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런데 그거를 알았어요 이걸 물질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빵이 아니라 죽을 한 모금 마셨는데도 정말 눈물이 조롱 나오고 감사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먹거리를 물질로 보지 않은 거예요 물질로 보지 않아야 하고 정말 내 생에 정말 감사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의 기억이 그의 일생 동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자녀들에게 이것들아 네 인생에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부모는 그 배짱으로 그 믿음으로 살았다 너희도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거야 아 우리 부모 멋있다 우리 엄마 멋있다 우리 아빠 멋있다 자녀들이 그러면서 물질주의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아 먹어야 정승이야 그런 부모 밑에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하는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야 당연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어린 양의 신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 서로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그렇습니다 수술대 앞에서 병상 앞에서 여러분 응급실 문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님의 비밀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만나의 비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두고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Upwards down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우리 그리스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으로 삽니다 이것을 알게 해 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아 그렇군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복음의 후발주자이면서 온 세계에서 교회 제일 열심히 하고 성교사 제일 많은 나라에 파송하고 물론 그거 자체가 이제 자랑이 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이유는 제일 가난할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물질로 받지 아니한 거예요 복음을 물질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자립해 버렸어요 그리고 황해도에 처음 세워진 백정이 장로가 되었던 그 소래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헌금을 모아서 인도와 터키에 성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가 물질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가 어려운 곳은 서구가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고 그래서 와서 뭐부터 해요? 카리타스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면 아이들에게 동전 지어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동전인 줄 알게 돼요 결국은요 사탕 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탕인 줄 알거든요 결국은요 그런데 좀 모순되죠 왜? 형제를 위해서 보이는 사랑을 하지 않고 아니요 복음을 관념으로 심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밥은 줘요 그리고 예배당도 있어야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은 하죠 그러나 한사코 그게 물질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프리카에다 200년 동안 서구가 어마어마하게 갖다 쏟아 부었는데 부패를 이기지 못하죠 단기 성격할 때마다 그들이 찬양은 정말 전 세계급으로 잘하는데 왜 말씀 앞에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말씀도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거기 설계자들 보면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삼지 못할 때 그들은 물질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아프리카가 또 이 진보적인 신학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토착화된 신학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이 디그리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이상한 신학교 정말 제가 하루 안 지면 박사 논문 하나 쓰겠어요 그렇죠? 저 몇십 년 그 물만 먹어가지고요 제가 하루 안 지면 제가 어지간한 박사 논문 하나 그냥 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 받으면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요 박사 가운부터 맞춰요 그 후드 줄 세 개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후드 쓰고 넘기고 해가지고 쓰러져가게 생긴 데서 그거 가운 입고 앞에 가서 단상이 앉는다고요 저는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디그리에 대한 그렇게 열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교가 들어가가지고 신학교를 많이 세우고 디그리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화 됐어요 자유주의화 되고 진보되고요 그래서 답답한데요 학위 주는 거 멈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위 주는 거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심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타스가 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타면 나오는 거예요 1달 나면 물을 몇 명에게 10달 나면 유니세프 글쎄요 그거를 지금 계속했잖아요 계속했죠 뭐가 달라졌나요 아프리카가 아이들에게 물을 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하자원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석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계절 경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 좋고요 아이들 마사이 부족 안에 그 수풀 안에 들어가도 그 미적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머리 좋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거기서 오바마도 나오고 만델라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달러, 10달러를 모아서 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케냐 단기 성교가 분들 알았죠? 우리가 성교사님이 세운 사립학교는 시설이 형편없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공립학교 케냐의 정말 그 시골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노트북 놓고 공부해요 노트북 놓고 공립학교는요 그렇게 지원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서구에서 지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물 하나와 빵 몇 개가 없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면 부패죠 부패 부패이고 물질적인 정신 그게 잘못된 거죠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거 그거 잘못이죠 그래서 잘 사는 게 복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잘 살게 되면요 그럼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성교직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센터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워야 돼요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래서 신학교도 세우고 거기다가 지원하고 거기서 디그리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전도는 안 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교수를 신학교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디그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려고 성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충만 목사님이 여기서 있다가 조금 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통신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더니 금방 어디 저 오부지에다 신학교를 차렸대요 그렇게 해주고 목사 과정 3년이면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무슨 신죽음의 신학 이런 거 가르치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얘기 하고 예배의 신학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혹세 무민이에요 저러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때 이런 일을 해온 거예요 중세 때요 그리고 여기서 길을 잃어요 관념화된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러니까 이제 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물질주의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생명구원의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라고 믿어요 만나의 법칙 내일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신 것이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유시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유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미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뭘 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어린 양의 비밀을 잃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를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멘